자 2차 방식이에요 2차 방식은 중3때 배웠던 내용과 90%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2차 방식 풀 때 대부분 우리 뭘로 이용해서 풀었니 중3때 인수분 이용해서 다 풀었죠 맞죠 인수분 이용해서 다 풀었죠 근데 이런 원초적인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뭘로 간다 요령으로 많이 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봅니다 일단 쉬운 거 빨리 넘깁시다 2차 방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냈을 때 최고차인 a는 0이 되면 안되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다항식이라 부릅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다항식이라 불러요 됐죠 자 그래서 아 다항식이나 항이 여러개 있는 다항식이구나 자 요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2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차 방식은 풀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인수분 이용해서 풉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풀던 방법이죠 맞니 두번째 뭘로 이용해서 푼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요 근의 공식은 당연히 방근의 공식하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근의 공식은 2a분의-b 플러스-√b 제곱-4ac 방근의 공식은 a분의-b다시 플러스-b다시 제곱-ac 이거 외워야 되죠 맞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려면 그냥 필수인겁니다 필수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요 그냥 바로 문제 갑니다 지금은 쉬운거니까 자 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한 근이 1이랍니다 우리 앞으로 풀 때 문제 있었죠 근이 1이라면 x에 근의 대입하면 되지 맞니? 대입하면 되죠 자 대입합시다 1대입하면 얼마돼요? x에 1대입했으니까 x에 1대입했으니까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요 자 조금 이쁘게 풀게요 풀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a제곱 맞지? a 정리합시다 a 2a 다음 얼마돼요?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졌죠?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2차 방정식은 내 마음대로 부등호 바꿔도 되요 대죠 방정식은 양면에 어떤 수를 곱해도 같은 식이 될 거니까 맞죠? 등식이니까요 그래서 양면에 마이너스 1 곱합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입니다 맞니? 이거 인수분에 의하면 a-2 a-2는 0이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는요 자 여기서 인수분해 흔히 얘기하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되면요 고등학교 하기 힘듭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힘들면 진짜 하기 힘들겁니다 무슨말인지 모를겁니다 아마 알겠어요? 무조건 잡고 지나가야돼요 자 앞으로 a-a-1-2 이렇게 안합니다 알겠어요? 한줄로 그냥 바로 접을 수 있어야 돼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다는거죠 자 일단 a는 얼마돼야 돼요? 2 또는 a는 얼마돼? 1입니다 그래서 이때 a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a값, 자 한금도 구했건데 a값 2하고 1입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자 왜 틀렸을까요? 어? 아니아니요 이건 x가 1이란 말이고요 자 a가 2하고 a가 1로 나왔어요 둘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냅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구한식으로 따진다면 근데 답은요 a가 1은 안돼요 왜 안될까? 자 a에 1집어넣어버리면요 이게 지금 뭐가 되버립니까? 0 되죠? 근데 아까 우리 시작할때 뭐라고 했어? 2차방정식은 최고차항이 0이 되면 안돼요 이거 만약에 0되버리면 우리는 2차방정식으로 부르면 안되고 1차방정식이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실제로 여기는 1집어넣으면 0되기 때문에 이것도 0되버리죠 맞죠? 그럼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a는 1은 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겠어요? 결론 아 그러면 세빈때 a값 얼마입니다? 2입니다 맞아요? 이해됐니? a가 2래요 그러면 a가 2라 했으니까 우리는 뭘로 가자 이제 다시 15어넣어서 월요일씩 찾아야죠 20번은 없죠 20번은 얼마래요? x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까? 맞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 식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왔네 맞지? 자 이거 인수분하면 뭘만해요? x-1 x-2는 0이고요 그때 x의 값은 뭐 또는 1 또는 x는 2였는데 이 문제에서 이미 한근이 1이었잖아 그럼 이건 이미 준거죠? 맞지? 그럼 다른 한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다음은 거 보내야 돼요 2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의 값도 2고요 다른 한근의 값도 2가 됩니다 이해 되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자 두번째 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식 망했죠? 맞죠? 자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식 이런거는 중학교도 변형적이 없습니다 맞니? 됐어요? 한번 합니다 절대값이라는 말은요 항상 기준 잡으세요 지금 절대값이 나오면요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는 숫자가 기준이야 다시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식에 갑자기 절대값이 하나 나왔어 맞지? 그럼 이 절대값 안에 값이 0되게 하는 x의 값이 기준이라고요 무슨말? 요거 0되게 하는 값은 뭔데요? 그냥 0이죠 이거 0되게 하는 값은 뭔데요? 그냥 1이죠 얘는 x가 언제일 때고 0이면 이거 그대로 0되고 여기는 x가 1일 때 뭐가 돼요? 안에가 0되요 이해 됩니까? 자 보세요 그냥 펜 놓고 보세요 이거 스프레이 너가 지금 할 때 조금 헷갈려 하기 때문에 봅니다 조금 귀찮아요 귀찮다 자 내가 지금 잡았죠 뭐가 기준이라고? x가 0일 때 기준 자 보세요 봅니다 x가 0이면요 첫번째 쌤 이게 0보다 작을 때랑요 이게 0보다 클 때랑요 두가지로 나눠져요 자 본다 해놓으면 별거 없어요 단 식이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봅시다 0을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기준은요 첫번째 쌤 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절대값 x가요 풀면 어떻게 나와요? x가 0보다 작아 절대값 r의 값이 음수이면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양수로 나왔다는 말은 부호 반대로 나왔단 말이잖아 양수는 그대로 양수지만 음수는 양수로 나오게 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x의 값이 음수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맞지? 자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자 이 식 그대로 졌는데 이 절대값 x가 뭘로 바뀌었어? 지금 기준 잡아서 이 기준안에 나눠서 풀어야 돼 식 두번 풀어야 된다고 알겠니?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버려? 마이너스 2x가 되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x로 바뀌었죠 지금 맞니?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5는 0이죠 자 다시 두번째 이거 해구해야 돼요 자 해구합시다 자 이거 해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의 음식을 해야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풀려면 연습해야 돼요 그녀의 음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야 돼요 그녀의 음식이 뭔데요? 지금 이거 짝수 맞나? 네 b가 짝수 맞나요? 그럼 방금의 음식이 뭐니? a분의 a가 얼만데? 1이니까 생각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b다시죠 여기서 b다시가 얼만데? b다시가 얼마야? b다시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b다시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1이죠 맞니?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루트 o에 나옵니까? 맞지? 그러면 답은 두개 있어요 x는 뭐? 1 마이너스 루트 유 또는 x는 뭐? 1 플러스 루트 유 맞지? 자 나눠집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쌤. 이번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쌤이 같다는 왜 여기 붙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등호, 같다는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호는 여기 붙여면 되고, 여기 붙여면 됩니다. 어디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보통은 크다에 붙입니다. 자기 나름의 규칙적으로.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절대값 x는 그냥 그대로 x로 나오죠. 맞죠? 이해됩니까? 내가 이거 놓치면 뒤쪽에 문제 다 날아갑니다. 3차도 있고요. 절대값이 4개씩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못 풀어요. 나중에 되면, 이거 안되면. x가 5 플러스 2x로 바꿔버리죠. 절대값 x가 x니까 그냥 2x로 하면 되잖아. 맞지? 2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근회공식 쓰면요. x는 반근회공식 씁니다.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이니까, 이게 b'가 마이너스죠.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5 이래야 된다고요. 지금 근회공식 못 따라오고 있으면 혼자 계속 헤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x는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 또는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에요. 맞죠? 그럼 답이 4개처럼 보이는데요. 답은 4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본다.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쌤.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하죠. 내가, 이게 쌤. x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 기준에서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의 값에 따라서 식이 바뀌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나눠서 푸는 가정으로 둔 거잖아. 쌤. 첫 번째. 0보다 작을대로 먼저 풀어볼게요. 라고 풀었잖아. 맞지? 그럼 다시. x가 0보다 작을 때 풀어볼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도 0보다 작은 게 나와야 돼요. 큰 게 나와야 돼요. 작은 게 나와야죠. 내가 x가 0보다 작다는 가정으로 풀어볼게요. 해서 답을 구했더니 x가 0보다 작은 건 얘 밖에 안 되잖아. 맞지? 다시. 두 번째. 쌤. 얘도 가정이에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에서 내가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풀어버렸더니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근데 이건 음수고 이건 양수거든요. 맞지? 따라서 0보다 큰 건 얘 밖에 안 된다고. 얘. 따라서. 어? 쌤. 이거 1번에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요.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거는요. 또는 x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루트 6. 요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가 되겠죠. 이해 됩니까? 절대값 식이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n은 많이 틀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됬지? 자 2번도 한번 해봅니다. 2번. 자 2번. 2번은요. 내가 기준이 뭐였어? 1. 어 1이었어. 안에가 0이 되는 값은 x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나눠볼게요 쌤. 얘가 1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왼쪽에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풉니다.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죠. 자 x가 1보다 작아 버리면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아래가 음수에요. 양수에요. 음수. 음수죠. 맞니? x가 1보다 작은데 x에서 1 빼버리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풀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나와요. 그럼 이 식 정리합시다.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이해 됩니까? 자 이것을 계속 정리합니다. 이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마이너스 2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1 됩니까? 음. 맞아요. 정리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빵. 이렇게 돼 버리네. 맞니? 중분이죠? x는 얼만데요? 1. 중분으로 나옵니다. 맞니? 자 우린 바로 정리해봅시다. 쌤 아까. 아까. 문제 보니까요. 내가 x가 1와 작다가는 뭘 두고 시작했어요? 가정을 두고 시작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럼 이 부분에 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따라서 쌤. 첫 번째 형태의 답은요. 해가 없다예요. 알겠니? 해가 없답니다. 아까는 있으니깐 하나 적어준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풀어봅시다. 두 번째. 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니? 그럼 애들 여기서 생각하죠. 쌤. 같다. 아까 여기 붙여도 된다면서요. 맞지? 같다를 아까 여기 붙여도 된다면서요. 쌤이. 여기 놔둬든. 여기 놔둬든. 여기 놔둬든. 둘 중에 아무데나 놔둬든. 맞지? 그러면 쌤. 같다를 여기 붙여버리면. 이게 답이 있다 아닙니까? 답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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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를 여기 붙여버리면. X는 1보다 작거나 맞습니다. 안에서 1은 있잖아. 맞지? 맞나? 그럼 답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준이 되는 값이 딱 나왔다. 답에. 얘가 1인데 답이 1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로 1 나와요. 알겠니? 그러니까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절대값 X-1이라는 놈은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왜? 양수. 이해 됩니까? 그럼 풉니다 저거. 그럼 저거 풀면. X제곱-3X는요. X-1에-2가 되죠. 맞지?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X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3 넘어오면 얼마돼요? 플러스 3은 0 나와요. 그럼 이거 인수분하면. X-1. X-3은 0. 이렇게 됩니다. 맞니? 따라와서 쌤. 여기서 해는 어떻게 돼요?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나오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기준이 되는 값이 답에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양쪽 다 나오게 돼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 붙이는 거는 보통 크다에 붙이대요. 그게 너가 계산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지금 문제가. 과정이 지금 뭔데요? X가. 어. 과정이 지금 뭐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때문에. 이거 안에서 나오는 답은. 둘 다 되죠. 맞지? 둘 다 됩니다. 따라와서. 쌤. 이거 전체의 답은요. X가 1이거나요. 또는. X가 얼마입니다. 3입니다. 가 되는거죠. 그래서 답은. X는 1. 또는. 3. 으로 됩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2차 방식 활용 파트 문제죠. 그냥 바로 활용 나오죠. 왜냐하면 2차 방식은 우리가 배웠던. 흔히 배웠던. 중학교 3학대 문제가 1차기 때문에. 되겠죠. 지금 약간 변형된거 하나가 있었어요. 뭐 있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식. 맞죠?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이런 문제는요. 전부 다 뭘로 풀 수 있다?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그럼 애들이 얘기합니다. 쌤. 절대값이 시간이 2개나 오면 어떡해요? 똑같이 풉니다. 절대값이 시간이 만약에 2개나 나왔으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되는거죠. 봐봐. 그냥 얘기로 할게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3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럼 어떻게 되요? 기준이 몇 개 생긴다는거에요? 두 개 생겨요. 자 이거 연대기하는 값은 얼마 안되요? 1. 이거 연대기하는 값은 얼마 안되요? 3 있죠? 그러면 5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안나오지만 쌤. 뒤쪽에 가서 봐줄겁니다. 1 기준하고. 1하고 3 기준. 3. 이렇게 세 개 나와요. 이런 덩어리가 세 개 나옵니다. 세 개 나와서 똑같이 풀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값이 두 개 나오면 범위가 몇 개야? 세 번 정리해야 되지. 절대값 세 개 나오면 네 번 정리해야 돼. 맞죠? 절대값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 문제에요. 왜?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 맞지? 원리만 알기시킬거면 절대값 두 개 만들어도 충분하죠. 맞죠? 자 일단 그렇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꼭 쌤. 오늘 배운 것 중에 2차 방식 파트에 오늘 배운 것 중에 처음 본 것은 일단 정리해야 되겠죠. 다음에 안 까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12다 라고 나왔죠.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라고 되어있어요. 맞니?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다가 요렇게 T자 모양을 눕혀서 만들어 놨더니 나무꽃밭의 넓이가 얼마 됐다? 100이 됐답니다. 이거는 실제 중3에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맞죠? 그러니까 중기선행안에도 다 풀 수 있는 거죠. 왜냐? 요렇게 하면 되죠? 내가 요거 그림 올리면 되잖아 요렇게. 꽃밭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요렇게 두 개 붙였어요. 그러면 1대2 폭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X였지? 맞죠? 근데 이게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게 X가 되겠죠. 폭이니까. 맞니? 그러면 사각형을 뭐 하자? 여기서 사각형은요. 쌤 요거 한 변의 길이 얼마대요? 12. 12-X죠. 12에서 X 빼고 남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뭐대요? 12. 12-X입니다. 12에서 X 빼고 남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옵니다. 얘는 12-X를 띄는 정사각형이고 12-X를 두 번 곱했더니 넓이 얼마나 됐다? 100이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죠. 됐어요? 이제 끝났죠? 간단하게 결론 풀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이런데. 이렇게 하면 제곱건으로 풀어도 됩니다. 혹시나 안선. 쌤 제곱건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일단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4는 0. 맞나? 됩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랑 20입니까? 그러면 X-2. X-22는 0. 따라서 X는 뭐밖에 안돼요? 2밖에 안되죠. 22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12인데. 거기 22가 나올 수가 없으니. 맞지?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 다음. 제곱건으로 풉니다. 제곱건으로. 우리 배웠어요. 12-X를 제곱하면 100이래요. 맞니? 어차피 얘는 제곱한 거니까 내가 뭐라 해도 돼요? X-12의 제곱은 100이래 해도 상관없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뭐하자. 루트시옵니다. 그대로 그냥. X-12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죠? 맞니?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답은 두 가지 나오겠죠? 12 더하기 10하면 얼마? 22. 또는 12 빼기 10하면? 2. 아 근데 여기서 이건 안된대요. 그래서 답은? 2. 뭘로 풀어도 상관없죠? 근데 제곱건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야 문제의 접근이 빠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네. 네.